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계속 TSC 제3부분 강의할게요. 61부터 70까지에요. TSC 제3부분은 뭐를 평가해요? 순간 방음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창성, 속도 되게 중요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주세요. 자료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61 저家餐厅太贵了. 我们去别家吧. 저家餐厅太贵了. 我们去别家吧. 이 식당는 너무 비싸요. 우리 다른 국수로 가자. 갑시다. 저家餐厅,餐厅 식당 여자는 식당 양사에요. 一家餐厅,两家餐厅. 太贵了, 너무 비싸다,太 먹먹러. 연결 써주세요. 타이 쓸데 마지막으로 같이 붙어 써주세요. 我们去别家吧. 别家 다른 집, 다른 국, 去别家吧. 다른 국수로 가자. 어떻게 드라해요? 是吗? 他家的菜, 이 식당 하, 그 집 음식. 이 식당 음식이非常好吃, 너무 맛있어요. 菜非常好吃, 잘 기억해주세요. 菜非常好吃, 음식 맛있다. 你不想尝尝吗? 你不想尝尝吗? 尝尝,尝尝. 마포다는 되세요. 不想 하고 싶지 않아. 你不想尝尝吗? 당신 먹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是吗? 可是,听说他家的菜非常好吃. 你不想尝尝吗? 下一题,62. 我们一起去补习班,学汉语吧. 我们一起去补习班,学汉语吧. 우리 같이 학원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자. 一起去补习班, 같이 학원에 가다. 학군,补习班,补习班. 补习는 뭐죠? 补习수어는 뜻이에요. 补习,补习. 补习수어班, 학군이에요. 我们一起去补习班,学汉语吧. 어떻게 얘기해요? 걱정하면 이렇게 걱정해주세요. 不好意思,我没时间学习. 最近公司天天加班. 不好意思,我没时间学习. 最近公司天天加班. 미안해요,我没时间学习. 저 공부할 시간요 없다. 没时间摸汗다, 저의 동사부터 소주세요. 뭐摸 할 시간요 없다. 没时间吃饭, 밥을 먹을 시간요 없다. 没时间运动, 운동할 시간요 없다. 이렇게 하세요. 와,没时间学习. 공부할 시간요 없다. 最近公司天天加班. 最近公司天天加班. 최근 우리 회사 매일 야근해요. 매일 야근해요. 不好意思,我没时间学习,最近公司天天加班 不好意思,我没时间学习,最近公司天天加班 62. 喂,李老师在吗? 喂,李老师在吗? 喂, 여보세요, 정화하고 있어요 이승진이 계세요,在吗? 在吗?不正式呢?不在哟,没在啊,你个不在了 해주세요 啊, 어떻게 det다해요? 不好意思,他不在,他刚出去了,你有什么事吗? 不好意思,他不在,他刚出去了,你有什么事吗? 不好意思, 미안해요,对不起呢, 너무 무거워요 不好意思了 해주세요 他不在, 차례 없다,不在,不在 마지막了, 붙었으면 돌아가시다는데세요 不在了, 그럼 죽었어요, 근데세요 他不在, 차례 없어 他刚出去了,他刚出去了 방금 나갔어요,刚 방금,出去 나갔다 방금 나갔어요,他刚出去了 你有什么事吗? 你有什么事吗? 무슨 일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最近在学汉语,学习压力很大,累死了 我最近在学汉语,学习压力很大,累死了 那 최근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똑같아요? 最近,最近, 최근,在 하고 있다 学汉语,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汉语,汉语, 중국어 汉语,汉语, 한국어 한국어 얘기할 때는 汉, 이성요, 소리 뒤로 가세요 汉语,汉语 Chinese,汉语 Korean,汉语,汉语,汉语,汉语,汉语 汉语,汉语,汉语,汉语,汉语 学习压力很大 学习压力很大 压力, 스트레스,大, 크다예요 中国어는 스트레스 크다라고 얘기해요 한국어는 스트레스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어, 한시 중국어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压力很多,压力很多 이렇게 나오면 한시 중국어예요, 이해하시죠? 学习压力很大, 공부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累死了 累死了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死了呢 죽겠다 앞에 형사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뭐 뭐死了 이거 한국어랑 똑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最近在学汉语 学习压力很大,累死了 我最近在学汉语 学习压力很大,累死了 65 大家好,我是新职员,请大家多多关照 大家好,我是新职员,请大家多多关照 여러분 안녕하세요,我是新职员,新职员,新입 첫 출금이에요, 오늘은 인사에요 오늘 여기 회사에서 처음 만날 때 啊, 나는新인입니다 请大家多多关照, 잘 부탁드립니다 多多关照,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认识你很高兴, 이런 말 까먹지 마세요 欢迎你来我们公司,认识你很高兴 欢迎你来我们公司,认识你很高兴 우리 회사에 운고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강습니다 欢迎你,欢迎你,欢迎你,欢迎你,欢迎他,欢迎 누구누구 来我们公司, 우리 회사에 운고스, 환영합니다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반강습니다 66 你觉得他怎么样? 你觉得他怎么样? 그를 어떻게 생각해요? 你觉得他怎么样? 그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죠 看起来很不错,又高又帅,你觉得呢? 看起来很不错,又高又帅,你觉得呢? 괜찮아요,朋友,又高又帅, 키크구 帅呢, 모찌다는的是요, 키크구 모찌다요,又又 你觉得呢? 당신 생각해요? 看起来很不错 这个, 이거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괜찮아 보여요 又又 이런 문보도 좀 써보세요 都,都는 뜻이요, 키크구 모찌다 都,都,又, 뒤에 동사, 형사, 답도 쓸 수 있어요 又好吃,又好吃,又便宜 又好吃,又便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又又 你觉得呢? 당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看起来很不错,又高又帅,你觉得呢? 六十七 你会开车吗? 你会开车吗? 먼저 하자 라요 会 할 수 있다, 하자 라요 开车, 먼저 하다 你会开车吗? 먼저 하자 라요 是的,我每天开车上下班 开车很方便 是的,我每天开车上下班 开车很方便 是的, 네 我每天,每一日,开车上下班 먼저 하자 라요 먼저 하자 라요 开车, 뒤에, 가는 방향, 동사, 또 수 있어요 开车,去 공사, 는 방향, 회사 가는 거예요 开车上下班,上下班的 동사요 먼저 하자 라요 먼저 하자 라요 출근해요 开车很方便 开车很方便 먼저 너무 편해요 很方便 편해요 方便와便이 해가리지 마세요 便宜呢, 가겨 사라, 그 사라예요 开车很方便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是的, yes 我每天开车上下班 开车很方便 是的,我每天开车上下班 开车很方便 六十八 你一般跟谁一起去旅行 你一般跟谁一起去旅行 당신 보통 누구랑 같이 영행가요? 跟谁 누구랑一起去 같이 가요? 一般的普通,普通 일반죠 普通 누구랑 같이 영행가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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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谁谁谁谁谁谁 알려주세요 我一般跟家人一起去旅行 我们经常去海外旅行 特别有意思 我一般跟家人一起去旅行 特别有意思 普通 가족과 같이 영행가요? 우리 항상 해외 영행을 가요 특히 재밌어요 特别有意思 特别有意思 너무 재밌어요 我一般跟家人一起去旅行 같은 말 여기谁家人만 박으시면 돼요 跟家人家人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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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经常去海外旅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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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经常常常 똑같이 서주세요 去海外 海外の 해외에요 旅行 我们经常去海外旅行 特别有意思 特别呢 특히 特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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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意思 特别 特别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我一般跟家人一起去旅行 我们经常去海外旅行 特别有意思 69 周末你一般做什么? 周末你一般做什么? 주말에 보통무해요 一般 보통做什么무해요 我周末常常待在家里 天气好的时候去爬山 你呢? 我周末常常待在家里 天气好的时候去爬山 你呢? 주말에 자주 집에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 등산을 가요 당신는요? 我周末常常 经常常常 바꿔서도 괜찮아요 常常 한성 带 머무르다 집에 머무르다 天气好的时候去爬山 날씨가 좋을 때 등산으로 가요 天气好的时候 날씨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 등산으로 가요 날씨가 좋을 때 등산으로 가요 날씨가 좋을 때 등산으로 가요 你呢? 당신은요? 당신은요? 我周末常常待在家里 天气好的时候去爬山 날씨가 좋을 때 등산으로 가요 워멈 AA制 바 好吗? 我们 AA制 바 好吗? 우리 토치페 해요 어때요? AA制 如果 간단하게 시작 토치페 如果 영어는 영어는 해요 중국어는 AA制 토치페 우리 토치페 해 자 어때요? 好吗? 괜찮아요? 好的 OK 每个人 2万 有现金吗? 好的 每个人 2万 有现金吗? 네 한사랑 1만 원이에요 현금 있나요? 好的 OK 是的 Yes OK 헷갈리지 마세요 好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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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每个人 2万 2万 有现金吗? 现金 현금 현금 있어요 好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료 필요하면 매일 보내주세요 我们下次再见 Bye bye